나는 그 떡 좀 먹고 싶더라. 네, 이거 구워서 드릴게요. 우리 때는 하루에 구워서 명절 때 그게 무슨 큰 스낵이 아닐까. 어디서 똑같은 주소지로 뚝 들어있는지. 여기 있습니다. 조금 뜨겁습니다. 따뜻해서 좋다. 이거 드세요. 이거 맛있어. 맛있다. 말랑말랑. 맛있어. 그건 나 먹어도 되는 거야? 우리? 응. 토니가 너무 맛있대요. 식사. 식사 나가야 됩니다. 식사 나가야 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